태질로가 최근 출시한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류업계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성과라 주목받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업계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 태진아. 최근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폭탄주 애칭입니다. 하이트질로의 맥주 신제품 테라에 소주, 참이슬, 또 다른 신제품 질로를 각각 섞어 마시는 것인데요. 올여름 성수기 시장이 끝난 현재 결과만 따져보면 하이트질로의 독주입니다. 테라는 지난 4월 출시 이후 판매에 속도가 붙으면서 7, 8월 두 달 동안 9천만 병 넘게 팔렸습니다. 참이슬과 질로도 판매가 늘면서 3분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밀려드는 수요율을 맞추기 위해 공장 가득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실세 없이 생산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올해 출시한 신제품 테라가 7, 8월 여름 성수기에만 300만 상자 이상 판매되며 2억 병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소주 신제품 질로와 참이슬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제품 판매 호조의 올 4분기에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제품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하이트질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 소주 신제품